전쟁이때 전쟁 났을때 전화유기였때 여기 주위가 여기 주위가 마을주민들 아예 학살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주민들이 엄청 많이 죽었다 하더라구 그리고 이 집 주변에 기운 자체가 엄청 쎄요 그리고 이 집터도 엄청 쎄요 지금 이 터도 이 집터도 와..잠깐만 여러분들 저거 산사람옷 아니에요 산사람옷이 산사람옷이 아니에요 산사람옷이 아니에요 죽은사람거에요 다 죽은사람거 뭐야 누구야 남자야 여사야 산사람옷이 산장이 낮으니까 이거고 있어 이거고 있어 엎드려있다고? 네 무섭지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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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분들 용기나게 추천질차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질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엎드려있어 지금 젊은 남자야 나이 먹은 사람이야 40대 중후반? 아저씨 아저씨 형님 이 자세가 정확히 늦은 자세는 이렇게 군대에서 포복할 때 포복 포복할 때 길어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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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지금 그 자세야 지금 이 좁은 곳에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앞에까지 나가세요 와 무서워 형님 아저씨가 없대 이유를 알았어 왜? 뭔데? 뭔데?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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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가 있을까? 형님 그냥 군장색 바지인데 바지 밑으로 너풀 너풀 그래요 바지 밑에가 너풀 너풀 그래요 너풀 너풀 그래요 형님 뭐야? 다리가 없어? 포복 귀여워 같구만 내가 카메라를 이쪽에 비칠 때 부신이 훅 들어가면서 여기 들어 어디있잖아요 오직 저것이 움직였어 움직였어 내가 구신 들어간 그 기운때문에 내가 쳐다봤는데 저것이 쳐다보고 또 훅 나가버린거야 이렇게 갑자기 훅 여러분들 지금 구신들이 계속 이 집을 둘렁둘렁 들렁둘렁 어? 귀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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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카메라가 왜 귀여워 왜 귀여워 귀여워 들어왔다 방금 들어왔다 어디서 또 들어왔어 지금 옷에 또 돌았어 옷에 또 돌았어 옷에 또 돌았어 내가 흔들면 너무 많이 쳐 땀 잡는 소리 들으잖아 땀 잡는 소리 땀 잡는 소리 야! 뭐야? 막 올라온다 야! 야!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 방금 물어봐 계단 쪽으로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 맛있어 잠깐만 뭐야 론론론론론론론론론론론 또가공도 있어 또가공도 있어 또치즈니스 잠시만.. 잠깐만.. 뭐야? 뭐야? 안에.. 이거 뭐야? 뭐야? 저거야! 야 붙어있어 야 붙어있어 들려요 여러분들? 피아노 소리 아 피아노에도 굳이 붙어있어 우리 내려가니까 소리나버리네 우리 내려오니까 소리나 와 미쳐라 와 미쳐라 계속 소리나 지금 소리나 지금도 계속 소리나 여러분들 꼭 여자 울음소리 뒤에 저 닭소리가 꼭 나네 꼭 여자 울음소리 다음에 저 닭소리가 꼭 나 아까도 그랬어 아까도 여자 울음소리 뒤로 닭소요 수공주님 아까도 보내주시더니 또 100개 감사합니다 지금 있어 지금 피아노 저기 있어 피아노 저기 누구 있어? 피아노 저기 피아노 저기 누구 있어? 느껴져 지금 피아노 저기 피아노 저기 피아노 저기 누구 있다 피아노 저기 피아노 저기 피아노 저기 누구 있다 가보자 피아노 어디 가 도망치기다 왜 어디갔어? 지금 올라가니 가버렸어 뭐 뭐야 와.. 지금 툭툭툭 모르겠어.. 뭐야? 뭐야? 여기. 아미.